이번 도전은 모래주머니 2.5키로 2개를 준비했다. 그럼 한번 쳐보도록 해봅다. 부피가 엄청 크다. 차고서 돌아다니기 힘들 것 같다. 이 정도면 차고 다닐만 할 것 같다. 가볍다. 0.5키로 2개다. 총무게 1키로. 그럼 오늘부터 모래주머니를 차고서 생활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몸무게를 측정해봤다. 모래주머니 차기 전 69키로그램. 차고 난 후 70키로그램. 정확히 1키로그램 차이가 난다. 최강무 밖으로 나가보았다. 밖으로 나와보니 모래주머니가 더 커보인다. 다양한 운동을 해보았다. 점프력 측정부터. 음... 이건 이름이 뭐였더라? 딥스는 손바닥 부상 때문에 아파서 못하겠다. 턱걸이는 할 수 있다. 1 2 3 3 4 5 6 6 7 8 9 10 11 11 12 달리기도 빠지면 섭하지. 나름 빠른 것 같다 나만 그렇게 느끼나? 집에서도 차고 다녔다 씻을 때랑 잘 때 빼고 오늘은 생활체육 지도자 2교 실습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이러고 가보도록 할게요 실습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침에는 무게를 많이 못 느꼈는데 저녁이 되니 발걸음 한걸음 한걸음 떼기가 되게 무거워요 이게 한쪽당 0.5kg인데 지금 그 이상을 차고 있는 것 같은 무게감입니다 아무래도 발에 쳤기 때문에 하체를 강화해 보려고 한다 점프 훈련을 많이 하였다 누구나무 서기를 연습하면서 균형 감각도 연습했다 제자리 멀리뛰기 뛰어서 멀리뛰기 줄자로 측정한 결과 대멀 2.3m 뛰멀 3.4m 점프하기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 사이클도 탔다 너무 빠르게 달리면 물의 주머니가 흔들려서 적당한 속도로 꾸준히 탔다 등산도 해보았다 뛰어서 올라가니 힘들다 경사가 생각보다 심하다 끝거리를 할 때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다 도전이 끝날 즈음에는 복근이 더 선명해질 것 같다 몸무게도 조금 감소했다 오늘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여행을 가보려고 한다 목적지는 광주 송정 내 인생 처음으로 가본다 오늘도 시작은 모래주머니죠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아래로 쏠린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생리학 강화에 좋은 운동이다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 가서 배워왔다 생각보다 버티는 게 힘들다 이제 딥스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통증이 있어서 딥스는 잠시 쉬려고 한다 13일 차에는 고리걸음을 해보았다 10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6번만 했다 하체 위주의 훈련을 많이 하다보니 강해지는 게 느껴진다 하체가 튼튼해지니 전체적인 균형이 더 좋아졌다 모래주머니를 차용했을 때 그냥 스쿼트는 효과가 적어서 점프스쿼트를 하였다 이날 처음으로 해본 거라서 자세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가볍게 통통 튀기는 느낌으로 해보았다 그리고 보피테스트도 해보았다 그냥 보피테스트만 해보다가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힘들다 100개 챌린지를 한번 해봐야겠다 토투바도 해보았다 끝이 봐야 나게는 처음 해보았는데 확실히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다 스쿼트보다는 런지가 모래주머니를 차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주 했다 런지는 무릎 각도가 생명이다 벽을 이용하여 물구나무 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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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기를 해보았다 벽을 이용하는데도 생각보다 균형 잡기가 어렵다 팔을 많이 굽히지는 못하겠다 버피테스트 플러스 포셔 플러스 스쿼트이다 다양하게 합쳐보았다 쉽게 했는데 더 다양했다가 실력 할 뻔했다 어느새 후불차가 되었다 비가 온 뒤라 공기가 시원해서 운동하기 좋다 이날은 비를 맞으면서 점프 스쿼트를 해보았다 이제 스쿼트 100개는 껍이다 모래주머니 L10% 바가 미끄럽다 태풍이 오기 전이라 습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등맹을 이용하여 폭풍 운동도 하였다 폭풍 맹맹 때문에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야간선행을 했다 비가 와서 오비도 썼다 바로 등이 있지만 어두운 곳도 있어서 손전등도 가져왔다 근무 운동 중에 상체는 역시 턱걸이다 등 근육이 살아 움직인다 화 마이 났네 17일차 버피테스트와 턱걸이를 같이 해봤다 지금까지 한 버피테스트 중에서 가장 힘들었다 풀업과 친합을 섞어서 100개 하였다 또 턱걸이 하기 꼼짝도 않았다 손목을 잡고 하니 성공 집에 있는 겉구리를 이용해 프론트 레버 감을 익혀봤다 점점 뒤로 넘어간다 이 연습이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모래주머니 차고 생활하기 마지막 날이다 오늘은 모래주머니를 벗고 운동을 하면 이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맨 처음 해볼 운동은 턱걸이다 다섯 다섯 일여섯 열일곱 턱걸이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그 다음은 멀리뛰기 멀리뛰기와 차이가 곤란 난다. 기록은 충격적 오히려 줄었다. 처음과 기록되는 방법의 차이라고 믿고 싶다. 그 다음은 딥스 이제 손바닥은 완전히 나았다. 짐링 딥스는 평행봉 딥스보다 힘들다. 변명 아니다. 진짜다. 기록은 열다섯개 이건 그냥 해봤다. 달리기 속도는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영상으로 봤을 때는 빨라진 것 같다. 농구대를 잡아부립니다. 힘 주기 전 몸 상태이다. 이번엔 힘을 주어봤다. 옆모습이다. 이번엔 하체 힘 주기 전이다. 스커트 30일 때보다 하체가 더 좋아졌다. 힘을 주니 근육의 선명도가 더 높아졌다. 이번엔 등 힘 주기 전이다. 힘을 서서히 줘봤다. 이렇게 보니 등이 생각보다 넓은 것 같다. 여기까지 모래주머니 30일 프로젝트가 끝났다. 다음에는 또 새로운 도전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